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점 매도 최고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죠. 지금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정말로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력에게 정말 큰 자리라도 한번 하고 매도를 할 만한 그런 위치까지 정말 잘 올려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파동을 무시하면 안됩니다. 파동을 무시하면 또 도루묵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올달의 승인 여부가 판가름이 나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올달의 판가름이 나는 거다 가능성이 높지만 승인이 100% 난다는 아닌 거죠. 그런데 주가는 아주 바이오주들이 아주 강세를 보이면서 주가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한 70% 정도 올려준 상태죠. 이렇게까지 정말 힘을 써가지고 고점 매도를 할 수 있게 이런 기회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기회를 살리셔야 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좀 약합니다. 지금 봐서는 리스크 관리라는 것을 좀 해야 되는데 항상 이제 주식판에서 항상 잘 안되는 이유가 일확천금을 노리다가 항상 뒤통수를 맞는다.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판에서 제대로 수익을 못 내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가장 큰 이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이렇게 단기에 정말로 큰 수익을 만들어준 그런 위치까지 끌고 올라와줬죠. 이렇게까지 끌고 올라와준 상황이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기준점을 깨고 한 번 밑으로 내려갔죠. 기준점을 깨고 아주 강력하게 밑으로 쏟아부는 그런 드림이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올려주고 있죠. 지금 다시 올려줘서 거의 지금 이제 48,000원대 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주고 있죠. 지금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런 기회를 제공을 해주고 있다 그러면 정말로 감사해야 할 그런 지금 상황이다. 라고 봅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매도를 했으면 5만4천원인데 여기에서 매도 못했다 그래서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아주 높은 위치까지 올려준 겁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여기에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고가 놀이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방향이 하방으로 좀 꺾인 상태로 좀 방향을 틀고 있는 상황이다. 틀고 있는 상황이고 내일이면 이 큰 이벤트가 마감이 되죠. 마감이 되는 상황에 HLB는 핵심은 5월달 승인이죠. 5월달 승인인데 주가가 먼저 아주 많이 한번 휘몰아친 그런 위치다. 아주 크게 휘몰아친 위치까지 올랐죠. 이제 4만8천원까지 한번 찍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이 거래량이 아주 크게 증가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아니죠. 지금 이게 제대로 반등을 하려면 상승하는데 힘을 많이 실어냅니다. 힘을 힘을 많이 실어서 거래를 좀 터뜨려가지고 나 올라간다 하고 막 치고 올라가는 아주 강력한 흐름이 나와서 추세를 완전히 바꿔버려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나오죠. 지금. 그런데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큰 이벤트가 마감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기가 아주 어렵죠. 그리고 매도할 때 강도가 여전히 강하다. 매도할 때 강도가 여전히 강하다. 계속 올려서 매도하더라. 올려서 매도하더라. 이게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지금 이제 크게 한번 내려쳤다가 올라간 흐름이 보이니까 지금 0.5% 올랐죠. 0.5% 올랐는데 무슨 상한가를 친 것 같은 그런 착각의 감정을 들게 할 겁니다. 지금. 와 이거 내려가니까 매수해가지고 막 올려버리는구나. 야 이거 엄청나다. 이런 느낌이 막 들죠. 그런 느낌을 들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매수 주체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명확하지가 않고 지금 마치 미끼를 던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거는. 제대로 이게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지금 추세를 완전히 좀 바꿔줘야 되죠. 이 추세가 지금 448선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추세가 한번 무너지고 올랐다가 다시 무너지는 추세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더 위로는 올려주지 않고 있죠. 여기서 더 위까지 올려주지는 않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지금. 자 그런 상황이면 매도할 때 강도가 여전히 높다. 매도세의 힘이 여전히 강하답니다. 여전히. 여전히 강한 상황이고 이제 바이오 모멘텀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주가 위치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다. 자 여기까지 주가 위치를 올려주고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은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할 때입니다. 리스크 관리를 할 때. 환경을 봤을 때 내일이면 이벤트가 끝이 나죠. 그리고 이 수급도 지금 삼성 쪽에서 계속해서 기관이죠. 삼성은 보통 기관인데 기관 쪽에서 계속 매도가 많이 잡혀요. 근데 이건 아직 모릅니다. 요거는 장이 끝날 때 돼서 다시 매수로 탁 바뀔 수도 있다. 여기서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요게 13만주 매도지만 다시 매수가 다시 14만주 들어오면서 지금 플러스 만주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직 모른다. 끝나봐야 된다. 이거는 끝나봐야 된다. 지금 가만히 보시면 정말 절묘하게 컨트롤 중이죠. 오해선을 뚫지는 않죠. 오해선을 뚫어내려는 그런 모습은 절대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해선 근반만 가면 무조건 내려버리죠. 오해선을 뚫고 올라서는 흐름을 보여줄 생각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가만히 보시면 오해선이 한번 이탈을 하고 나서 오해선 올라가려고 하면 다시 내리치고 오해선 몸통에 걸렸는데 올라가려고 하면 다시 내리치고 다시 높게 시작을 했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서 오해선 밑으로 내려버리죠. 오늘도 좋습니까? 오늘도. 쭉 밑으로 끌어내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오해선만 받아버리면 오해선에 부딪혀버리니까 다시 여기에서 저항이 나와버리죠. 오해선 위로 올려줄 생각은 없다라는 겁니다. 올려줄 생각은 없다. 착시현상이죠. 여기서 한번 크게 밀었다가 다시 올려주니까 0.3% 올라도 마치 아주 크게 힘을 써서 올리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이런 부분을 해석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기훈TV의 이런 척은 아마 못 속입니다. 못 속일 거다. 지금 이 세력들의 의도가 보면 차트에 다 나와 있죠. 나 이렇게 할 거야 하는 게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거래량은 속이지 못합니다. 거래량은 속이지 못한다. 그리고 이 추세를 돌리느냐 돌리지 못하느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추세를 돌리려고 하면 거래를 좀 만들어서 뚫어내야 된다. 뚫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돈을 써서 뚫어낼 생각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돈 써서 뚫으라고 장난쳐 지금 개인들 빨리 여기 사게 지금 미끼 던지기도 바쁜데 지금 여기도 지금 내가 얼마나 지금 힘을 쓴 상태인데 이거 여기까지 올려주면 개인들 막 팔아먹으면 어떻게 그런 분위기 이거나 아니면 올릴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이 거래가 좀 늘었지만 오해선 회복을 못하고 있죠. 그리고 이 거래량이 있는 큰 원인은 오전에 매도 물량이죠. 여기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올리고 있지만 어느 수준만 되면 자꾸 맞고 떨어지죠. 어느 수준만 되면 자꾸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는 지금 상당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위치입니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위치이다. 이 부분을 자꾸 이렇게 된다. 곧 있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곧이 어디 있습니까? 5월달이 곧입니까? 5월달이. 5월달은 곧이 아닙니다. 곧이 아니다. 5개월이죠. 5개월. 5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 한 4개월 되겠죠. 1월 11일이니까 한 4개월 정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데 두 달이면 좋하죠. 두 달이면 올랐다 내렸다 다시 올린다. 좋하다.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 5개월 동안에 이런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나 크게 올려놓은 상황에서 여기서 세력들이 더 올리려면 돈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쓴 돈을 많이 썼죠. 여기에서 계속해서 돈을 써서 계속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비싸게 사가지고 이 세력들이 이렇게 비싼 가격에 매수해서 계속 올려준다. 올려주면 이 개인들 물량이 여기에 왕창 이렇게 잡혀있는 상황인데 이 명분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죠. 이 바이오 쪽의 이벤트, 큰 이벤트도 마무리가 되는 그런 마당에 지금 뭐 올 달에 되는 건데 CMC 뭐 되고 안 되고 이런 거 가지고 이걸 갖다가 끌고 올라간다. 이 물량들 다 받아내면서 세력들이 돈을 이 가격에 왕창 써가지고 올라간다.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그래서 지금 잘 생각을 하시고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한번 밑으로 또 밀려 내려가기 시작하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잘 판단해서 오는 결정을 잘 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